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드디어 2021학년도 데뷔 6월 모의평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 시국에 뒤숭숭한데도 무사히 시험을 잘 치러서 결과에 따라서 생각보다 잘 나왔네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고 생각보다 내가 그동안 공부했는데 이 시국에도 되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왜 이 모양이지? 뭐 이런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시험의 이름은요. 모의평가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험 맞아요. 우리가 수능을 위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방향을 내가 정하고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어떤 나침판 역할이죠. 그 나침판 역할로서는 너무 중요한 시험은 맞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결과에는 너무 이렇게 일일 비하지 말라라는 거 못 볼 수도 있고 잘 볼 수도 있고 그치? 다만 잘 봤을 시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자만하지 말라라는 거. 그죠? 그냥 칭찬 한 번 해주고 자만은 금물. 근데 이제 못 봤을 경우에도 좌절하지 말라라는 거.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야. 오히려 반성의 기회가 되는 거죠. 내가 그래 공부를 했는데 내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구나. 실전에서 드디어 우리가 처음으로 평가 안에서 만든 시험 문제를 풀어본 거잖아요. 사실 뭐 우리가 이전에 예시평가 예시문항이었죠. 예시평가도 아니고 예비평가도 아니고 예시문항이라고 안내된 게 있어서 사실 뭐 그것도 아주 양질의 문제는 맞죠. 평가하니 뭐 어쨌거나 만든 문제니까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좀 올해의 경향이 수능의 경향이 좀 많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가졌었는데 이번 6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사실 이제 그런 방향들이 조금은 그래도 방향이 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9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더 확과하게 어떤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번 총평을 통해서 선생님이 안내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6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도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거 좀 명심해 주시고요. 일단 시험 자체는 아마 가형의 경우 여러분들이 어? 문제가 아마 이랬을 것 같아. 킬러가 없어요. 어? 이렇게 킬러 문항이라고 불릴만한 그런 킬러와 준킬러에 대한 그 경계가 되게 애매모호해진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예측했던 결과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결국 킬러가 아무래도 이번 조항에서 미분과 적분해서 결국은 지나치게 복잡한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라는 어떤 교육과정 해설에 맞춰서 문제를 이제 이런 방향은 정해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킬러를 내지 않는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킬러 문항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그죠? 어? 그런데 그래서 아마 시험을 풀었을 때의 느낌은 킬러가 그렇게 작으니까 이제 최상위권 애들한테는 되게 쉬운 시험일 수도 있어요. 어?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하게도 최상위권 친구들한테 되게 쉽다라고 느꼈는데 점수는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은 이럴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번 시험의 큰 특징이 뭐냐면 풀긴 풀었어. 그런데 답이 아니야. 그래서 아마 이렇게 검산하다가 혹은 검토하다가 수정된 문항도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중킬러성에 해당되는 16번부터 예를 들어 16, 17, 18, 19, 20번 뭐 27, 28번 뭐 이런 유의 문항들 중에서 뭔가 되게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가장 큰 두드러진 특정이 일단 상위권조차 중위권, 중상위권 이런 친구들한테는 생각보다 시험이 굉장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상했던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풀었는데 점수는 안 나오는 형국 그래서 이제 컷은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형국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하니 사실 뭐 아주 이상적인 시험을 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한 친구들은 100점을 안정적으로 맞을 수 있게 해주면서 또 이거를 그동안 예를 들어 킬러는 그냥 가감하게 포기하고 나머지 27개에 집중해서 그거 다 맞추면 잘하면 1등급도 될 수 있어 뭐 이런 애들은 이제 뭐야 맴매한 거죠. 그렇죠? 그게 아마 정상적인 시험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시험의 흐름이 결국 이제 이 큰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수능에서. 그러니까 어떤 단원 간의 어떤 융합이나 어떤 경향이나 혹은 아무래도 이번 시험의 특징이 좀 어? 확률과 통계가 조금 강한 것 같은 느낌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확률과 통계의 그럼 치중해서 공부를 해야 될까? 그런 건 되게 위험한 판단일 것 같아. 아직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단원 간의 혹은 감옥 간의 어떤 이렇게 편식하지 말라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공부는 균등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번 육평을 통해서 뭐가 더 강화됐으니까 그걸 더 열심히 하자. 뭐 이런 느낌은 어? 그냥 좋은 판단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어? 골고루 열심히 해야죠. 골고루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건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보시면 문항이 총 30개의 문항이요. 일단 비중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어? 소화권은 일단 뭐 일단 전범이었으니까 어쨌거나 총 12개의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어? 어? 지수로함수랑 상가함수 수혈단원이 어? 단원이 약간 호호호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상가함수가 왜 이렇게 비중이 작지? 얼핏 보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 5.25라는 어? 단원을 일단 따라갔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죠. 상가함수가 사실 어? 직접적인 상가함수를 물은 거는 일단 두 문항이 맞는데 사실은 어? 이 상가함수를 묻는 문항이 어? 이번 육평에 두드러진 특정은 이 미적, 그치? 어? 미적에 합류가 됐다는 얘기야. 어?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예측이 됐던 내용이죠. 어? 그래서 어? 예전에 이제 우리가 도용속 극한이라는 어떤 어? 미적외수의 어떤 문제 어? 여러가지 함수의 미분에 해당되는 어떤 어? 상가함수에 대한 어떤 미분, 상가함수의 어떤 극한 어? 이런 부분들이 어? 과거에 이제 우리가 출제됐던 이제 싸인 법칙, 코싸인 법칙 정규 교육 과정이었을 때, 그죠?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3년도, 그러니까 시행년도로 12, 13, 14년도에 출제됐던 그런 문항의 경향을 선생님이 기초코드에서 강조했던 것 같아. 음? 그래서 이제 아, 이제 그런 문항이 좀 부활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다만 이제 이게 단정지일 수는 없는 게 상가함수에 대한 순수 싸인 법칙과 코싸인 법칙을 묻는 문항이 일단은 너무 쉬운 3점짜리 하나로만 출제가 돼서 그것도 싸인 법칙 하나 그러니까 이제 어? 아무래도 그게 중킬러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디를 통해서? 예시문항을 통해서, 그죠? 어?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는 어? 얘를 비교를 잘해야 될 것 같아. 이쪽에서 평가안이 어? 현 고의들을 대상으로 어? 이제 평가안 홈페이지 가면 여러분들 음? 볼 수 있잖아. 예시문항 여러분들 반드시 푸셔야 합니다. 어? 풀어보셔야 되고요. 어? 사실 어? 예시문항의 21번 어? 사실 오! 야! 싸인, 코싸인 법칙 관련돼서 단독적인 중킬러성 문항이 어? 평가안이 낼 수 있다라는 걸 안내를 한 거군요. 그치? 다만 이제 그게 예시문항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단정짓긴 애매한데 어쨌거나 이런 하나의 뭐 길을 열어준 거잖아. 어쨌거나 이건 평가안이 만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어쩌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함부로 버릴 수는 없다는 얘기야. 열어두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 6평은 어쨌거나 어? 단원이 단원이 일단 전단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 어떤 뭐 감옥별 단원별 이 배치를 유지할 거다라는 거는 섣부른 판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 어쨌거나 이제 길이 두 가지라는 거죠. 상감수에 관련된 게 어? 이런 우리가 수혈의 극한에서의 어떤 등비급수 그치? 등비급수의 어떤 도용의 활용 문제에도 어? 짬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도용수 극한에도 짬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 선생님 기출고대에서 강조를 했던 것 같아. 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짬뽕이 돼서 생각보다 이게 별 싸인 법칙 코싸인 법칙 고가지 코 하나 추가된다고 뭐가 달라져? 이러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번에 느낀 거야. 아마 도용 문제가 너무 좋아. 아? 풀이는 너무 간결하고 아? 이렇게 문제를 잘 만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풀 때의 그 체감난도는 이게 싸인 법칙을 써야 될까? 코싸인 법칙을 써야 될까? 아니면 안 써야 될까? 그렇다면 중학 도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성질들을 내가 이용을 해야 될까? 막 이런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경우의 수가 사실 한 가지가 더 늘어났다라도 그게 실전 체감난도는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그죠? 시간적인 소모에서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경험을 아마 그런 부분에서 해봤던 친구들이 이번 가형시험에서 생각보다 나 어려웠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죠? 그렇다고 해서 예시문항에 해당되는 21번 순수 싸인 법칙, 코싸인 법칙만으로도 중킬러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무시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치? 준비를 두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또 구평에서 좀 기대되는 우리의 이제 또 할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이번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선생님이 지금 생각을 해 준 게 뭐냐면 일단 올해 일단은 예시평가 문항이 있잖아요. 그죠? 이 문항 당연히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 시험의 전체적인 특징을 보면 생각보다 연계라는 게 사실 EBS 연계라는 게 사실 뭐 사실 수학에서는 그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근데 되게 두드러져요. 그리고 이제 물론 그게 꼭 EBS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 뭐 선생님 사설이잖아요. 그죠? 선생님 만든 문항에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되는 문항이 교육청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평가원 문항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평가원에서 만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청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좀 과동이 이거잖아. 교육청 이하는 사실 사설인데 그 중에서도 교육청의 문제들이 생각보다 약간 많이 이렇게 연계되는 느낌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나 특히나 당일연도 올해 있었던 교육청 문제들이 과연 평가원에서 어떤 수능 문제를 만들 때 뭔가 하나의 소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 이거 좀 교육청인데 문제가 꽤 괜찮네 이런 문제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선생님이 이렇게 좀 깜짝 깜짝 파티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특강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선생님이 한번 계획을 해볼게요. 사실 그죠?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문제의 어떤 다양성 측면에서 오히려 중킬러성 대비로는 약간 지저분한 느낌도 들면서 하지만 행동의 역적으로 좀 평가원스럽게 문제를 우리가 풀어냈을 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류의 어떤 문항들을 가지고 선생님이 또 특강을 한번 준비해볼게요. 그래서 그런 거 일단 선생님이 안내를 좀 드려보고요. 일단 단원이 일단 전체 12문항 미적분이 일단 10문항 10개 문항이 나왔고요. 그리고 확률과 통계가 8개 문항이 나왔어요. 일단 6평이니까 그런 거고요. 어쨌거나 선생님 예상으로는 여기에 통계 그리고 확률의 끝까지 조건방률의 일부까지 들어간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분도 사실 사실은 도함수 활용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까지 사실은 낸다고 해놓고 정작 사실 뭐 사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려서 푸는 것도 예를 들어서 30번도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큰 도움이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래서 사실 이 하반기에는 도함수 활용이 안 나왔다고 보셔야 돼요.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적분이 끼어들면 일단 적분에서 또 이게 요주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적어도 미적분이 그렇지? 두 문항은 추가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수능이라는 시험 구평에서 일단 얘가 열두 문항 정도는 자리를 잡을 것 같고요. 아마도 선생님 생각으로는 순열과 조합 확률이 순열과 조합 확률이 뭐 여기서 하나하나 정도가 아마 통계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아마 학통은 그래도 여덟 개 많으면 아홉 개 정도가 될 것 같고 수학화 문제는 아마도 이제 열 개 또는 아홉 개로 그치? 아마 고정도선에서 아마 문제가 올해 수능에서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단원에 대한 어쨌거나 2015개정 교육과정에 맞춰서 일단은 전체적인 우리가 예측되는 범위는 아마도 이게 한 열두 문항을 차지할 거고 아마도 이게 여덟에서 아홉 그치? 이게 아마 아홉에서 열 개 정도 차지하게 되겠죠. 그치? 그니까 이제 굳이 조합으로 보면 아마도 이걸 거꾸로 써야겠네요. 아마도 10에서 9 정도 그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치? 어쨌거나 30개의 문항이 맞춰지는 아마 예측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드러진 특정이 있다면 예수님 강조했던 거죠. 그죠? 지수로 감소해서 역시나 오 그래 부활됐죠. 이제 부활됐어요. 예측된다고 어쨌거나 대소관계를 그치? 그래프 속 대소관계를 비교는 위치관계로 판단하라. 강력한 행동형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아 요거 이제 부화될 것 같다 그랬는데 정말 부활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유죄의 인물이 된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혈 역시나 일단은 두드러진 특징이 일단 이번 시험에서 사실 킬러라고 불리기도 좀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뭐 여기에서 이제 킬러 한문항이 그지? 킬러 한문항이 그치? 킬러 선생님이 여기에 일단 어쨌거나 뭐야 킬러 한문항이 속해 그치? 그죠? 고게 있었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미분의 30번 문항이 또 하나가 들어가고요. 여기 하나 또 들어갈 거고 그치? 변호를 뭐 이게 30번 요게 이제 21번 이었죠. 그리고 이제 요 확률 따지는 문제 고게 이제 또 29번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 경우의 수로 봐야죠. 그죠? 뭐 확률에 둔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이게 29번하고 확률 중킬러하고 경계가 없어요. 사실 그죠?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29번이 이제 속해 있어요. 속한 닭이어야 그치? 그래서 일단은 요것도 이제 또 하나의 큰 우리가 요주의 인물이죠. 왜냐면 어? 킬러가 각각의 감옥에서 하나씩 나왔네? 이런 뜻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소학원에서도 하나 미적분에서도 하나 확통에서도 하나 이게 과연 수능에는 구평에는 유지가 될까? 선생님 예상으로는 아니 미적분에 적분이 안 나왔잖아. 그치? 적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수능에서는 적분이 이제 메인이 되는 문항이 나올 거가 우리가 확률적으로는 좀 높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 구평이나 수능에선 킬러가 미분하나 적분하나 나올 것 같고 어쨌거나 수열이나 혹은 순열조합 확률에서 아마도 견줄 것 같아. 둘 중에. 그치? 둘 중에 하나 견줄 것 같아서 뭐가 나올지는 열어봐 알 것 같은데 원래는 그럴 것 같거든. 그치? 근데 또 모르겠어. 또 모르겠어. 왜?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가용 학생들이 여러분들 가용 학생들이 가용만 보고 이게 판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나형 문제를 여러분들이 물론 나형 문제를 풀어보면 좋겠지. 근데 나형 문제 풀어보면 사실 나형 문제 풀어보면 30분도 안 걸릴 수 있어.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나형 문제를 푼다라는 그런 느낌보다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형도 지금 사실은 수학원이 있고 수학2가 있고 그리고 이제 확통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수학원하고 확통이 이제 공통이야. 근데 이게 두드러진 게 뭐냐면 나형 문제는 수학2가 전범이었거든요. 수학2에 미분과 적분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 전범이었단 말이야. 아니 그러면 그러면 이런 거잖아. 평가는 의지가 아유 나형 뭐 예를 들어 미분 하나 적분 하나 킬러 그치? 미분 킬러 하나 그치? 그리고 적분 하나 그치? 예를 들어 뭐 적분을 30번으로 내면 미분 킬러는 뭐 21번으로 내거나 그치? 그리고 이제 아마도 그치? 수학원의 수열 또는 뭐 학률과 통계에서의 순열 조합 또는 학률 문제 중에서 하나 킬러로 내거나 뭐 그래야 되잖아. 근데 이번에 선택은 뭐였어? 얘가 전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학률과 통계 어차피 통계는 킬러가 나올 리는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 킬러 낼 거 다 내야 된 건데 적분 킬러가 없어. 뭔 말이냐면 수열 킬러랑 확률 통계 킬러 하나를 냈다는 얘기야. 그렇죠?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그러니까 각 감옥마다 하나씩 냈다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어쩌면 가용도 어? 그래 아마 구평 전범위가 되면 그래 미분 하나 적분 하나 일 것 같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낼 것도 같은데 그 길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단정짓기가 좀 함부로 그러기가 어려워졌다는 게 어쩌면 그래 어차피 킬러랑 준킬러가 애매모호한 입장에서 미분킬러 적분킬러를 뭐 진학해지게 복잡한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라고 해놓고 그걸 고집스럽게 평가하니 이거 우리가 고집을 해야 될까? 아닐 수도 있다는 어떤 하나의 뭐야 복선일 수 있다는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구평이 열리기 전까지는요 선생님 이제 파이널 모교사 구성을 할 거잖아 어? 근데 아마 선생님이 이제 사실 6평이 이렇게 나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미분킬러 하나 적분킬러 하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안에서 이렇게 번갈아 하면서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일부는 각각의 감옥에서 각각의 감옥에서 킬러 하나씩 나오는 어떤 모의고사 형태의 어떤 파이널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다는 물론 이제 이거는 나의 몫이야 여러분의 몫은 아니고 선생님이 이제 그런 경향에 맞춰서 좀 그런 다양한 시험지를 구성을 해서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그것도 되게 중요한 시사점일 것 같아 그거 좀 체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공통문항이 가형과 나형 공통문항이 있잖아 그치? 어우 선생님 여기서 가나형 공통문항 이거는 거의 의지인 것 같아요 어떤 의지가 덧보이냐면 우리가 작년에는 사실 학류과 통계만 공통이었잖아 이천구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류과 통계만 공통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학통이 여덟 문항이라도 그중에 네 문항 정도가 공통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야 얘도 공통이고 얘도 공통이잖아 그래서 이제 아 가나형 공통문항은 또 어떻게 나올 것인가 라는 게 이제 또 선생님 궁금했었는데 어쨌거나 뭐야 일단은 여덟 개가 나왔어요 일단은 여덟 개가 그치? 아 여덟 개가 근데 그 여덟 개가 어떻게 출체가 됐냐면 수학원에서 네 개 확통에서 네 개야 오오 그러니까 4 플러스 4로 냈어요 그러니까 수학원 확통 요거는 아마 유지할 것 같아요 요거는 유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원에서 네 문제 그러니까 작년까지 해당되는 이제 그 기조를 아 공통과목에서 네 문항 정도는 공통으로 했다 다만 이제 문항의 번호는 다르겠죠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가형에서는 3점짜리가 나형에서는 4점짜리가 되고 뭐 이런 문항의 어떤 배치는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가형에서는 주관식인데 나형에서는 객관식이고 뭐 이런 그치? 고런 부분들이 이제 두드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고것도 이제 사실은 단원에서도 여기서 두 개 여기서 두 개 그치? 그러니까 요 네 문항 중에서도 2 플러스 2로 공통을 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2 하나 하나로 냈어요 2 하나 하나로 그치? 그래서 어떤 단원에 치우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 공통문항도 그치? 균등하게 내려고 노력을 했다는 얘기야 사실은 그치? 그 유지가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공통문항도 있는데 또 유사문항도 있어요 유사문항도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맥시마 뭐 어쩌면 열문항이 열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섯 개 다섯 개씩 해서 열문항을 공통으로 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뭐 어쨌거나 아 우리가 이제 하반기 우리가 파이널 모의고사를 준비를 할 때 선생님이랑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이런 상황들이 되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사항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그 두 문항도 하나는 수학원 지루함수에서 하나고 하나는 확률에서예요 그치? 그래서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소재는 사실 같아 근데 이제 묻는 게 좀 다른 그런 유사문항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간독적으로 생돈 맞게 만든 게 아니라 문항 하나 만들고 거기서 파생돼서 문항을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런 문항이 또 돋보인다는 거죠 어쨌거나 맥시맘 한 열 개 정도가 또 공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수학원하고 학통 그 특징이 돋보했던 것 같아요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큰 특징은 다 얘기한 것 같아 큰 특징은 다 얘기했고 일단 선생님이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번 시험의 가장 특징이 아니 뭐 딱히 어려운 게 없어 딱히 어려운 게 없는데 시험을 딱 치르고 나면 되게 빡빡해 빡빡한 느낌이야 오 시험지가 특히나 이제 문제 잘 못 읽으면 시험지가 까매 선풍기를 막 날리면 안 날라가 내 글씨가 너무 많아가지고 빡빡한 느낌이 들 수 있어 그리고 시행착을 그만큼 많이 겪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핏 그냥 보고 롤롤롤롤 해서 답을 냈거든 그래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어라? 이런 거야 어? 이런 느낌 그래서 또 써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가장 큰 교훈은 뭐냐면 꼼꼼하게 문항을 여러분들이 사실은 4점짜리 문항이라면 적어도 4점짜리 문항이라면 특히 이제 이게 이제 사실 학통이 두드러지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학통은 학력과 통계는 선생님이 이따 해설을 해보면 알겠지만 아 멋지게 막 기발하게 선생님이 또 멋지게 한 줄로 다 풀고 막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 있거든 어 근데 아니라고 시험장의 실전적인 학생 입장에서의 풀이라는 건 문제의 발문을 보고 푸는 거야 문제 있는 거 보고 평가하는 이렇게 안내를 하잖아 교육과정 내에서 내가 이렇게 발문을 썼으니 문제 있는 이 표현을 통해서 너는 이런 행동을 취해줘 그런 일관성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시행척을 많이 겪게 되고 막 지우개를 많이 쓰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가장 큰 잘못된 건 뭐냐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야 문제풀이에 대한 어떤 일관성 없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도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번 도용 문제 그치? 등비급수 문제 도용속 극화 문제 아 풀이가 정말 다양해요 정말 다양한데 여러분 시험 볼 때 그 정말 다양한 풀이를 다 할 거야? 한 문제 푸는데 막 열 가지 막 네 가지 세 가지 막 이런 풀이를 할 거야? 왜 그래야 돼? 설마 그런 측면은 없겠죠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이 차고 있는 허리침에 도구가 많으면 싸울 때 져 어떤 도구를 꺼냈을까 고민하다가 시간을 다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실천적인 풀이가 안되는 거예요 도구는 정말 단순한 그치? 그 단순한 거 근데 그 단순함의 근거는 문제의 발문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얘기야 문제에 씌어진 걸 보고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가장 뭔가 이렇게 실전적으로 필연적으로 풀어야 되는 무언가 그 길을 여러분들이 뚫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나 일관성 있게 지켜진다는 거죠 평가 문제가 갖고 있는 거는 그렇다는 얘기야 사실은 그런 면에서 지금 항상 평가원에 무릎을 꿇는 거고요 평가원을 사랑하죠 그럴 수 밖에 없는 거라는 거야 이번 시험 역시나 정확하게 지켜졌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도 그래서 전전히 시험의 압박감은 어쨌거나 가형 시험이 그치? 가형에 해당되는 이 시험 자체가 사실은 딱히 이렇게 예년에 비해서 최근에 나왔던 어떤 킬러 문항보다 어려운 킬러는 없어요 어려운 문항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너무 쉽게만 느껴지지는 않았던 그치? 그래서 생각보다 꼼꼼하지 못하면 꼼꼼하게 문제를 읽고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따지지 않으면 생각보다 그러니까 실수 코드에 대한 그런 분항들이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거야 사실은 그죠 그게 이제 가천근 특징이었다라는 거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문항을 직접 선생님이 보면서 이제 안내를 드릴게요 문항을 풀면서 얘기하고 총평은 이쯤에서 맞추고요 어쨌거나 섣부르게 구평이나 수능에 대한 단정을 짓지 말라라는 거 그래서 감옥의 어떤 치중에서 공부하는 것은 금물 우리가 그동안 공부할 때 뭐 그럼 학통만 열심히 하고 미적울만 열심히 하고 수학원만 열심히 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균등하게 해야 되는 거 하면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바이블이 있는 거잖아 그치? 기출 문제가 뭐 이미 없어 새로운 게 없어 사실 기출 속에서 그 해법이 다 들어가나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선생님 기출을 기반으로 선생님이 만든 자작 문항에서도 사실 너무 유사한 문항이 되게 많아요 선생님이 결국 이것도 깊게 들어가면 선생님이 또 지자랑이거든 부끄럽거든 사실 그래서 사실 근데 그게 선생님 문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에게나 열려진 뭐 열려진 교육청 문항도 되게 두드러질 것 같고 당연히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 열렸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 그치? 당연히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치? 그런 부분들이 오케이 청평은 여기서 마치고요 문항을 통해서 직접 만나도록 할게요 follow Second 올해 감사합니다.